자, 19번의 문제를 같이 한번 가보면요. 여러분, 19번의 문제는 이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중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G1기로부터 세포 1, 2, 3, 4와 사람으로부터 1, 2, 3, 4 라고 얘기하는 세포가 G1기로부터 1, 2, 3, 4 세포입니다. 라는 말과 어떤 동물, 어떤 개체, 이 개체가 사람이겠죠. 사람 P로부터 나온 세포 1, 2, 3, 4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서로 다른 말이라는 걸 아직 구분하지 못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세포주기는 요즘에 정말 민감하게 예민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절대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아. 그럴 거라서 여러분 문제 안에서 첫 번째는 선생님은 세포주기 문제, 문제 볼 때마다 첫 번째 항상 핵상을 먼저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핵상을 찾으려면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다 먼저 파악하고 난 후 그룹을 한 다음에 있으면 또는 없으면 핵상을 E, N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찾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세포주기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대립 유전자, 문제 안에 의도된 행동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문제를 출제하지만 내가 줄 수밖에 없는 정보가 있다는 얘기는 걔가 진짜 결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조건에 저거, 저거, 요거, 요거 중요하다는 거구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립 유전자의 관계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뒤로 가면 세포주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맥락은 동형접합이거나 성염색체, 엑시염색체 위에 있거나 이걸 어떻게 찾느냐 얘가 그치잖아요. 사실 모든 문제가 매번. 그래서 어떤 문제 안에 동형접합이 있으면 이 동형접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아니면 엑시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00를 쓰고 싶을 거란 말이야. X 대신에 Y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얘가 X 위에 있음을 막 뿜뿜해 주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저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서 그럴 거라고 거의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세포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 선생님이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계속 막 얘기해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 내는 나의 입장이 이런 거라서 이렇게 문제 풀 때 접근해 보란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이 잘 갖춰져 있어요. 실력이 잘 갖춰져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한 방울, 두 방울이 있어야 되냐면 이 문제의 의도한 바가 뭘까라 많은 문제를 풀었으면 좀 멀찌감찌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정보들이 좀 독특하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세포 1, 2, 3, 4가 모두 다 한 개체로부터 나온 거가 맞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형질과는 누쌍이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 쭉쭉쭉 내려와서 남자 피해 세포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개체로부터 나온 게 맞고 이 세포에서의 좀 다른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문제에서 가해 유전자는 7번이라고 얘기를 해서 가해 유전자는 라지 H, 스몰 H, 라지 R, 스몰 R이라고 얘기를 해서 라지 H, 스몰 H, 라지 R과 스몰 R이 이미 상염색체 위에는 유전자인 걸 알려줬고 그다음에 라지 T하고 스몰 T가 X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문제에서 이미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를 우리에게 의미 있게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다가 이 출제자가 의도한 행동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유전자가 있는데 라지 R과 스몰 T는 대륙 유전자의 관계가 아니지만 라지 H하고 스몰 H는 대륙 유전자의 관계가 맞습니다. 그럼 제가 분명히 문제 안에 쓰여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됐으면 동그라미 1번은 이 모든 유전자가 사람 P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 P는 기역 유전자 가지고 있고 디귿 가지고 리을은 가지고 있다. 니은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자, 기역 가지고 디귿 가지고 리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 리을이 없네. 그럼 너는 핵상이 N이다. 확정인 거고요. 그다음에 리을이 없으니까 핵상은 N이다. 이렇게 확정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밑에 보니까 여러분 디귿이 없다. 세포 3번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얘도 핵상은 N이고요. 얘도 핵상은 N이 되고 그다음에 2번 역시나 기역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핵상은 N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1번하고 2번하고 3번의 세포가 모두 다 핵상이 N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핵상을 찾아냈을 때 맨 마지막이 애매하지. 아, 애매하네. 아, 느낌의 이행 같은데 느낌의 이행 혹시 여러분들 중에 느낌의 이행 아, 저도 느낌의 이행으로 갑니다. 우리 감으로 문제 때려잡아서 문제를 풀긴 하는데요. 꼭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얘를 느낌에 갔는데 이게 왜 진짜 이행이었지? 꼭 그런 걸 꼼꼼하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빨리빨리 풀지만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꼼꼼하게 여러분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왜 선생님 여기다가 쌤은 일단 비워놓을게 나도 너희들이랑 똑같이 느낌이 이행 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런 풀이를 어떻게 하니? 그래서 문제 안에서 핵상은 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고 디귿 가졌고 유전자 그 다음에 핵상은 N 1번 세포였고 2번 세포였고 3번 세포가 있는데요. 자, 핵상 N이라고 얘기했는데 디귿하고 리을 가졌대요. 아, 이거 이거다, 그죠? 자, 여러분 유전자 중에 기디 가지고 딜이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디귿 기준으로 기억하고 리을 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 진짜 많은 강좌에서 이거 대립 유전자 찾는 거 진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알았죠? 자, 기억하고 리을이 서로 대립 유전자인 거죠. 선생님, 이런 거 관련돼서 백일의 기적 강좌 안에 많이 얘기했단다. 대립 유전자인 걸 찾고 났더니 기억하고 리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너는 2N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기억하고 리을이 대립 유전자 관계에 있는 걸 알았는데 이 대립을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넌 2N이구나. 확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원조하니? 교육청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작년 교육청도 이랬어. 작년 교육청도 지금 딱 이런 작년 교육청의 문제의 정답이 한 40 나왔던 세포주기 문제 있거든요. 거기도 난 처음부터 없다. 난 처음부터 안 가지고 있다. 처음부터 안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얘기하는 이 유전자 라지 R을 처음부터 안 가지고 있거나 스몰 T를 처음부터 안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나중에 아주 의미 있게 쓰여지게 되는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해서 여기까지 찾아 넣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대립 유전자 기니딜이 안에 대립은 라지 H하고 스몰 H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을 중에 한 라지 H 하나 스몰 H인 거예요. 확정입니다. 확정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 안에 하나 라지 H가 있고 스몰 H가 있다. 여기까지 찾아냈다. 그지? 그러면 문제 안에 처음부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둘 다 있긴 한데 처음부터 라지 R이나 스몰 T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머릿속엔 동형접합을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거지. 자 문제 안에서 저는 보기 기억이 진짜 좋더라고요. 와 이 시험지 낸 사람은 진짜 의도적으로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고 싶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했었는데 여러분 봐 문제 안에서 보면은 라지 H하고 스몰 H 라지 R하고 스몰 R 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사람은 라지 H하고 스몰 H이 있고요. R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X염색체 분명히 라지 T하고 스몰 T는 X염색체 위에 있다고 늘 계속 얘기를 했던 거란다. 알았지? 자 이제 먼저 정답을 먼저 얘기를 좀 한번 해주면요. 정답의 관점에서는 선생님 여기다가 좀 써보도록 할 건데 문제에서 보니까 기억하고 리을 중에 여러분들 중에 좀 약간 먼저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억하고 리을 해서 상동이 분리되긴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기억 자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유전자는 선생님이 라지 H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어떤 액상 상동의 분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거 싹 지우니까 누구랑 같이 이거 있어? 당연히 디귿이라고 얘기하는 유전자 디귿 유전자와 함께 있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지 H하고 누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디귿이 연관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걸 찾았단 말이지? 그럼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스몰 H를 얘들아 이거 뒤밖에 상관없습니다. 스몰 H를 리을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리을에 해당되는 애들은 누구랑 가지고 있나 봤더니 리을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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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 아 그럴 수 있지. 디귿이랑 같이 연관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아래 라지 기억하고 디귿 유전자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리을하고 디귿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핵상 N 자 기디 그리고 디리 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문제에서 디귿디귿 이라고 얘기하는 7번 염색체 7번 염색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확인했더니 중요한 상황이 하나 발생했죠. 분명히 여러분 중요하게 자 여러분 여기서 확인했나요? 자 밑에 남아있던 리을 유전자 가지고 있는 거 확인했어요. 그쵸? 리을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서 자 3번 3번 보니 리을 유전자 가지고 있었다 근데 옆에 어떻게 되어있니? 디귿이 없다는 거지 분명히 상동이 분리되어서 리을 가지고 있는 거 알았다? 여기 지워줄게 지워주면 리을과 디귿이 만약 진짜 연관 연관되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맨날 같이 다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디귿 유전자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말은 자 문제에서 디귿하고 리을 그 다음에 리을하고 디귿이 없는 여기서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디귿 유전자가 같은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인 줄 알았는데 상염색체 있는 유전자가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쌤 그럼 도대체 디귿은 어디 있어요? 디귿은 X염색체 위에 있었던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기역 유전자 라지 H든 스몰 H든 상관없는데 쌤 기역에다가 라지 H라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이었던 애랑 그러면 누가 잭 기역하고 리을 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니은 유전자가 라지 R이었는데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대신에 자 선생님 여기다 줄게 라지 R 유전자가 원래부터 없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에 스몰 R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스몰 R 라지 R이 원래부터 없고 그래서 항상 자 이와 같이 기억하고 여기 있는 7번 염색체 라지 H하고 또는 스몰 R 그래서 선생님 여기 기억하고 리을이 서로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스몰 R 스몰 R 동형접합인 거지 자 그래서 디귿 유전자가 스몰 T 여기 R이 되고 여기 유전자가 스몰 T 디귿 유전자가 스몰 T였던 겁니다 이렇게 스몰 T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나머지가 다 천천히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보니까 분명히 X염색체 위에 있는 건데 X염색체 위에 있는 스몰 T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 선생님이 3번의 세포를 표현해 줄게 상동의 분리 그러면 T 대신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Y를 가지고 있는 핵상 N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세포는 X 대신에 Y를 가지고 있고 자 E는 남자라서 X하고 Y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기 니은에 보면 3번 세포하고 그 다음에 4번 세포에 모두 다 Y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에 기억에 동그라미 니은은 동그라미 니은은 스몰 T가 아니라 라지 R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유전자 라지 H 스몰 H 그 다음에 스몰 R과 스몰 R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포인트를 잡고 마지막 동그라미 3번을 갔냐면 얘들아 연관을 우리한테 먼저 미리 알려줬어 누구랑 누구랑 누가 연관되어 있는지 H하고 R이 미리 누구랑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안에 H하고 R하고 연관되어 있는 길이는 상당히 분리되어도 무조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라지 R이라고 얘기하면 이와 같이 H R 그 다음에 또 여기가 하면 스몰 H R 그러면 스몰 H 어? 얘는 뭐지?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보통 연관의 형태를 탈락시키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이 맞는 말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알았죠?